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고용지표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나씩 하나씩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려된 게 지난 2주 동안 40만 명 이상이었는데, 이것이 줄었고요. 사실 이제 왜 이런 충격이 왔냐면 7월 초의 숫자들이 팬데믹의 최저치를 기록한 상태에서 이것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바로 40만 명대로 다시 올랐다가 2주간 계속된 이후 지금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깜짝 증거에 굉장히 우려가 많았죠. 특히 이제 델타 변이의 확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사실 9월 초면 연방정부의 추가 수당 지급이 전 51개 주에서 종료가 되거든요. 종료가 되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좋은 영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걱정이 돼 있는데 아까 소개해 주신 2주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실업수당 받는 것도 드디어 처음으로 300만 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그런데 왜 8월 달에 이런 신규 실업 급여 숫자가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9월 달부터 연방정부의 그런 수당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옮겨 타는 부분. 그러니까 미들맨이 어떻게 작용을 해 주느냐. 이게 굉장히 방향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일단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고용 증가는 가속화된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걸로 숫자를 보시면 지역별 편체가 너무 커요. 그런가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텍사스, 미시간, 조지아 이런 데는 큰 폭으로 감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에나 같은 데는 큰 폭으로 증가세가 있어서 그런데 인디에나나 메릴랜드 이런 데는 크게 늘어났는데 거기는 3월 달부터 마스크 안 쓰고 다닌대요. 그다음에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가장 먼저 진행했던 주기도 한데 그런 편차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9월이면 이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되는데 지금 미국도 방역에 관해서는 연방정부의 임무가 아닙니다. 주지사의 책임화에 방역이 가는 지방자치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방역에 신경을 쓰느냐 이 부분들이 이런 실업수당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에 큰 영향을 지금 있는 부분들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을 개성하는 데 대해서 지금 재정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숫자들이 들쭉날쭉하는 부분들은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재정 투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저하다는 평가들을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만 9월에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의 추가 실업수당이죠. 이것이 만약에 중단이 되더라도 앞에 재정의 투입상에 있어서의 효과들이 적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안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내일 나올 고용보고서는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는 그런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러다 보니까 눈높이는 약간 낮아졌다. 어제는 저희가 80만 명, 80만 명이 넘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오늘 기사를 체크해보니까 그것보다 눈높이 좀 낮출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내일 발표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미리 한번 체크해볼까요? 80만 명이 나오면 80만 명이 2개월간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면 테이퍼링이 바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은 100만을 한 번이라도 찍으면 이것들은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ADP 나온 숫자로 보면 지금 맥시멈 갭이 한 30만 명 정도 되는데요. 30만 명을 치더라도 한 7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그러니까 예년 수준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크게 요동치지는 않고요. 그 레인지를 벗어나면 해석들이 분분해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80만 명에 조금 언더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쉬는 내일 오늘 밤에 아마 나오겠죠. 오늘 밤에 아마 7월 고용지표가 나올 텐데 여기 어떻게 나올지 일단 한번 예측을 해주셨으니까 이걸 확인해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고문인과 어떤 영향을 줄지는 결과를 보고 또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